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맨날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바뀐데 남자로 일어났다가 여자로 일어났다가 할아버지로 일어났다가 할머니로 바뀐대 믿겨? 안 믿기지? 어제는 손바닥이 얼굴보다 컸는데 오늘은 얼굴이 반이나 더 크네 나는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변한다 저 분필자예요 저, 저기요 네? 혹시 몇 년도 몇 번 있어요? 중성 너는 남자, 여자 모습일 때 어느 게 더 불편해? 두다 장단점이 있어서 딱히 고르지 못할 것 같아 나 오늘 좀 불편하게 생겼지? 자기야, 나 오늘 좀 불편하지? 아우 toi 형 아우 애еб please 아우 아 우 아 감사합니다.